발전 남집사 세트리스를 잘해야해 모등은 세트리스의 연속이거든 알지? 모등은 세트리스의 연속이거든 알았지? 알았지? 음... 다음은 세트리스의 연속이 조그라 사장님이 주셨어요 사장님이 주셨어요 킷킷 아내로 잡고 자, 쫙쫙. 쫙. 쫙쫙. 야! 너무 예뻐서 이렇게 구해봐서 막상화가 예쁘다. 너무 한번 하면 좀 크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내가 한 30km인데? 응. 난 한 40k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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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거라서 여기 카펫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빛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놓고 키가 안 닿는 비극이 또 발생하였어. 짠. 짠. 이렇게 하면 빛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아직 미완성이지만 아직 미완성이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Bulgawa 20g 수분 2.1kg 양파 1.5큰술 양파 양파 고추 1.5큰술 천짜리 소시지 매운 라면과 소시지를 넣어주세요 저는 매운 라면을 넣어서 긴장된다 매운 라면을 만들었다 솜이 다 먹었다 매운 라면을 먹었다 그릇이 꼬치다 아, 뜨거 기름범부추가 되네? 좀 맛있게? 사랑해! 오늘은 바닥에 깔아볼거에요 근데 사실은 인생이 아니고 양념이지롱 양념이지롱 평범한 오리스팅인줄 알았죠? 오늘은 무단 컨셉이에요 엄청 강력이 있어졌네 새로운 느낌 너무 강력이 많아 귀엽게 먹으러 가고 뱅뱅이 진짜 미닭찜 같다 미닭찜 같다 미닭찜 같다 아키 물건을 사라지게 고양이 꽃은 드디어 초기 근데 이걸 이 틈틈 안 할 수 있어 왜? 이 지붕이 쳐먹어 있으니까 음 음 근데 이런거 하긴 편하게 생기긴 했는데 근데 누가 이런걸 해? 이게 뭘 하는 공기? 아멘 아멘 우와 너무 예쁘다 실물이 안 닿기네 엥? 고돌이 내놔 내가 내가 스토브하냐? 스토브? 퇴근하고 주방에 담긴 다음은 당근도 갈라지지 않는 느낌이오? 이거 보세요 바삭바삭에 거룩히 필요한 곳 맞아 너넨 예커러가 어디서 못하는지 빛나가 저렴한 분 다진마다 다진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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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간단 크림 그거다 떡볶이 잘 먹겠습니다 먹방 너무 맛있어 맛있어 어때 맛있지 이것은 중국당 나름 분모자도 넣었어 분모자 누들밀떡 닭가슴살 소시지 짠 닭가슴살 돌아볼게요 로랑 커튼 달아 놓는게 보이고 눈초보기 해볼까 음 안보여 눈초보기 눈초보기 안에 짐이 너무 많네 냉장고가 보이고 눈초보기 냉장고가 보이고 마저 길고 눈초보기 물 세그라미가 바로 폰 되어있어 몇번이나 오픈하다가 못오는 아련한 곳 여기가 세그라미 세그라미 세 앞에서 세그라미 우리는 해울림센터에 왔는데 세그라미를 말하면 해울림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세그라미 날이 좋아서 문을 뗄거에요 우와 무장집이다 나름 에스닉을 노려봤는데 너무 이쁘다 내가 큰일 났어 다 profit 세그라미 굿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아하! 예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으아! 으아! 구웅! 구웅! 그만 죽여! 그만 죽여! 기원하지 마아 으아아아아악! 으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음료수다 음료수? 이거 음료수다 음료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할 수당식인 거 같아요 이제 저녁을 먹을거에요 이른 저녁을 먹고 철수할 예정 내일 철수하려고 했는데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오늘 먹을때마다 저녁보다 맛있어진 것 같아 느낌이 맛있어졌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왜냐면 양념 냄새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한거 남았다 일부러 아까치 안좋았기때만 연한걸로 먹고 진한거 먹으려고 남겨놨고 일부러 안좋았어 이거 우유야 뭐야 거의 이건 정신을 못하겠네 언제 먹었을까 이거 옛날에 옛날 옛날 왜? 왜? 뭐 때 먹는거야?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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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충분히 우리는 애기박스같이 불렀고 지금 철수하는게 많아 아휴 펑 터지니까 천천히 해요 무너진 옳지 요거 지금 요거 요거